고양이 키우는 사람 vs 강아지 키우는 사람 날씨 좋을 때 박스가 있을 때 우리는 두라이 낳고 놀이시다 굿은 아벤트 굿나 우리는 두라이 낳고 놀이시다 반만의 꽉꽉 팥 지저놈은 어떻게 해? 좋아? 높은 곳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진펜냐아아아 아아아아악 공연 공연 휴대전 훈련시킬 때 필라 하이파이브 오옳지 하이파이브 오옳지 손 하이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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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오옳지 손 손 하이파이브 오옳지 나갔다 왔을 때 피리야 아빠 왔다 응 왔니? 밥은 언제 주냐? 응 나 밥봐 I hate you 공놀이 오우야시 고양이한테 낚싯대 줄 때 집사들의 옷 상태 공놀이 저는 고양이 4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강아지 1마리 키우고 있어요 난 고양이 더 좋아요 난 강아지 더 좋아요 고양이 조금 더 조용하고 순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안 반겨주잖아 고양이 왔어! 어디 갔다 왔어! 막 이렇게 반겨주는게 너무 좋지 고양이는 모르는 사람 잘 안 믿고 사람 좀 가려요 얘도 그래요 아니 보자마자 나한테 왔는데요 고양이 좀 더 시크하긴 해요 고양이는 샤워를 안 하지 않나 목욕 자주 안 시켜도 냄새 안나요 왜 안나 나지? 구루밍 알아서 해요 구루밍이 뭐야? 털을 핥아먹어? 네 핥아먹어요 그래서 가끔 고양이한테 펄벌 나와요 펄벌? 털공 털공 강아지들은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이라도 항상 목욕을 시키니까 거의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음 얘는 근데 고양이는 샤워를 안 하면 다 핥아먹어? 다 핥아먹어 자기 머리는 안 닿잖아 머리는 죽을 때까지 안 씻어? 이렇게 하거든요 아 침 묻혀서 땅 잡어? 네 그렇게 봐봐 이거 싫어하잖아 안 싫어해 다 봐봐 얼마나 좋아요 퓨리 나 집에 가고 싶어 퓨리 인형이다 인형 근데 강아지 산책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강아지는 산책을 좋아하지 고양이는 산책 안 좋아해요 그치 내가 길에서 본 적은 없다 근데 화장실 알아서 가요 모래에서 꼭 사요 아니 근데 모래에다 싸면은 그거를 계속 버려? 치워야 돼요 계속 버리고 모래를 버려? 네 버려야 돼요 냄새 잘 안 나잖아 아니 집 문 열자 마자 냄새 엄청 나지만 뭐 아니 안 나 엄청나 엄청 나 아직 안 나요 이게 고양이 그게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 약간 시큼해 시큼해요? 내가 느낄 때는 강아지는 약간 구수한 게 있거든요 맞아맞아 꼬순내라고 발바닥 냄새 되게 좋아하대 고양이는 약간 쓰지? 좀 써 내가 안 키워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지 왜냐면 강아지 냄새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응? 어 왜 화났어? 얘 관심 있다 얘가 야 오빠 털이 너무 많이 빠져 맞아요 그거 맞아 맞아 이거 이거 고양이는 털 많이 빠져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강아지도 털이 많이 빠지는 강아지가 있는데 이거 다 고양이 털이지 아 맞아 지금 우리 형한테 고양이 털 많이 하죠 고양이는 훨씬 조용해요 아니 강아지도 조용하지 오자마자 맞아 왁왁왁왁왁왁왁 이렇게 지켜주는 거야 너 누구야? 이렇게 낯선 사람한테 짖잖아 뭐 택배와도 막 짖잖아 얘네 안 지켜주잖아 고양이는 맞아 도둑이 들어와도 이렇게 응 맞니? 근데 우리 고양이들이 착하긴 착해요 그쵸? 다가와 주는 거 같은데 맞아맞아요 좀 다가와주고 이렇게 살갑고 이렇게 애교 부리고 이러면 개냥이라고 하는 거 아 맞아맞아 개가 착하니까 고양이에 개를 붙이잖아 그러니까 개냥이지 할 말이 없네 근데 고양이는 시크해서 아무한테 애교 부르지 않고 노력해야 고양이들을 사랑해 주잖아요 강아지는 애교가 엄청 많지 그냥 조용한 거 봐 고양이는 진짜 나는 같이 살면은 있는지도 모를 것 같아 그런 스타일 좋아해서 키우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활발한 거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고양이들 키우는 거고 넷마리 키우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막 뭐 해달라고 안 하니까 뭐 해달라고 안 하고 시끄럽지 않고 배고플 때만 히엥 가볍게 팝 강은 씨는 팝! 팝 줘! 팝! 아니 안 그래 아 그러잖아 갑자기 안 그러지 애들도 그냥 팝! 아니잖아 들어올 때도 엄청 시끄러웠어요 어 이제 그냥 깜짝 놀랐어 주민 친구 들어갈 수도 있어 낯선 곳이라 그래 지켜줄라고 내가 왔다 싫어 똑같네 네 아 이렇게 저희가 좀 재밌게 찍어봤는데 여러분도 강아지든 고양이든 같이 평생 가족같이 살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면서 서로 막 위로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치 퓨리야? 동물 사랑하시는 분들이 정말 착해요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나요? 고양이 사랑하는 데이브 강아지 사랑하는 슬래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